자 이제 오늘 세번째 종목 세번째 지금 25개 종목씩 제가 추천하는 대박 주식 시리즈 25개씩 지금 그동안에 추천하고 난 다음에 변동 폭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지금 중간 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세번째 중간 점검 들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인데요 자 이 종목이 지금 바닥분석가가 지금 얼마냐면요 24,000원 대비 지금 45,000원 정도 올랐으니까 약 한 90% 상승 후에 조정을 겪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인데요 요 종목은 거래량이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자 요런 종목은요 지금 이 종목은 아주 개인별로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무거운 종목 이에요 자 이게 몇만원 짜리로 이렇게 넘어가면 어 쉽게 뭐 천원 이천원 짜리 그래서 개미들이 천원 이천원 500원 짜리 좋아하는 겁니다 변동폭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 이 자산이 조금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종목 매수하셔야 되요 조금씩 좀 적게 먹더라도 자산이 있는 분들은 꼭 이런 종목을 매수합니다 자 참고적으로 어 제가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 추천드린 종목은요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 어 떨어지는 날 떨어지는 날 그날 이후로 제가 바로 요 때에 전부 다 카페에서 추천드리고 하루에 다섯 10개 20개씩 동영상을 녹음 했기 때문에 230탄 째 녹음 한거는 뭐 한 20일 넘게 걸렸습니다 하루에 뭐 한 종목의 시황분석을 내드리는데 시황분석 내고 추천드리는데 동영상 녹음이 15분에서 좀 긴거는 20분 이기 때문에 한시간 녹음해 봐야 아 세종목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쌩녹아다를 제가 230탄을 하느냐고 아주 피똥을 쌌는데 자 이 종목 어 바닥분석가가 얼마냐면요 바닥분석가가 25,000원 대비 지금 55,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아 요것도 80% 정도 상승 후에 지금 조정구간인데 요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단기간에 300% 아까제도 보시면 300% 450% 까지 터졌고요 어 200% 터진 종목도 한 다섯 종목 되죠 그런 종목은 제가 지금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요런 종목을 자금이 좀 많은 분들은요 변동폭이 적더라도 요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어휴 이건 또 뭐야 이건 이건 얼마나 오른 거야 이거 제가 지금 한 달 한 달이 뭡니까 지금 지금 거의 3개월 만에 3개월 3개월 만에 제가 지금 오늘 중간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뭐 얼마 올랐는지 저는 신경 하나도 안 써요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지금 벌써 두 달째 계속 재방송만 여러분들한테 틀어 드리고 틀어 드렸기 때문에 한번도 중간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중간 점검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이 지금 이제 중간 점검을 지금 100 지금 한 80개 종목째 하고 있나 그랬는데 이 종목은 뭐 이건 뭐 얼마가 오른 거야 이거 이건 뭐 많이 오른 거 아닙니다 왜 이러냐면 당가가 당가가 높아서 그러네 당가 3만4천 원에 아유 많이 올랐네 3만5천 원에 추천드려 가지고요 지금 9만6천 원까지 올랐으니까 뭐 얼마 오른 거냐 이거 3만5천 원 7만 원 백안은 50% 백안은 50% 지금 상승 후에 조종을 겪고 있는 야 이건 뭐 당가가 굉장히 좀 비싼 종목인데 이게 회사 내용이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이거든요 아주 변동폭이 어마어마했네요 무거운 종목지고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거 정말 아주 드문 종목인데 역시 끼가 있는 종목이라서 틀리네 자 요 종목은 뭐 이제 D 종목이 뭐 D땡땡 이라는 종목인데요 바닥분석가 3천2백원 대비 6천6백원까지 올랐으니까 3천2백원 6천 요것도 한 110% 상승 후에 조종 받고 있는 종목이 자 이 종목도 많이 올랐네요 바닥분석가 2천2백원 대비 7천6백원까지 올랐으니까 7천6백원 오르고서 조종이니까 뭐 거의 뭐 한 백안 4 50%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조종을 겪고 있는 자 형 얘기 하리보 잘 보지 형이 바닥에서 바닥에서 80% 100% 정도 올라오면 일단 내 원금은 챙겨라 이렇게 이렇게 조종 받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못 견딘다고 이것도 아깝잖아 그래서 요 구간이 오면 100% 가 오면 한번 다 끊고 지금 이제 쭉 보면 계속 똑같은 종목이 이렇게 형 얘기대로 다 움직일 거야 한번 봐봐 자 이 종목도 많이 올랐습니다 2천5백원 대비 야 이거 몇 프로가 올라온거냐 야 너 한번 계산 좀 해봐라 야 2천5백원짜리가 지금 8천8백원까지 올랐으니까 5천원 7천5백원 2백 한 20% 올랐네 그리고서 이제 뭐 한 80% 상승분 반납하는 거야 이게 지금 내가 3개월 지금 어 1400포인트 빠졌을 때 이번에 여기가 언제냐 바닥이 3월 한 중순 정도 되니까 3월 중순인데 지금 3개월 만에 내가 이 수익률을 지금 몇 프로 올랐는지 난 몰라 어 뭐 때가 되면 다 올라가는 종목들이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중간 점검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녹음 중인데 자 요 종목도 8천원에서요 8천원에서 13,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요건 뭐 한 80% 정도 올랐겠네 80% 자 요 종목은 천원짜리입니다 자 천원짜리가 지금 2,800원까지 올랐으니까 약 180% 상승후에 지금 얼핏 봐도 한 50% 넘게 지금 조정 받고 있죠 자 요기가 잘 봐라 자 요기가 천원이야 요기가 자 요기가 천원인데 여기에서 지금 조정을 받는단 말이야 자 여기가 지금 1900원이야 그래서 오버슈팅이 나오느냐고 이제 약 100%에서 조정 받았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은 빨리 올라간 거야 한 달 가까이 조정 받았잖니 그치 한 달 가까이 그래서 형이 100%가 올라오면 일단 끊고 한 달 동안 기다릴 수 없잖아 지치고 힘들고 그러니까 100% 올라오면 내가 천만원 매수했다 그러면 천만원 원금 싹 뽑아먹고 나머지 천만원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내가 매수했을 때 원가는 천원이지만 평균당가는 천원이지만 내 매수 원금은 내가 다 뽑았으니까 원가는 제로다 그럼 뭐 이거 천프로 올라갈때까지 그냥 홀딩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천원짜리가 재밌어 천원짜리가 급등하잖아 가벼워 자 다음 종목 한번 볼 텐데요 다음 종목 요 종목도 바닥 분석가가 지금 1200원입니다 1200원이 2500원까지 올랐어요 2500원까지 올랐으니까 약 120% 상승하고 지금 조종 겪고 있습니다 그래야 맘 편안하지 지금도 봐봐 120% 가까이 올라왔다가 한 30% 지금 30% 40% 지금 상승분 반납했잖아 그지 이러면서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한단 말이야 횡보 횡보하다가 직전 정고점 돌파하면 200%가 터지는 거야 상승 1파 후 조종 겪고 상승 2파 무슨 말인지 알지 자 요 종목도 지금 바닥이 2100원이고요 2100원에 48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약 140% 140% 치고 여기가 지금 100% 구간입니다 여기가 요 100% 구간에 한 달 동안 조종 받고 오버슈팅이 된거죠 상승분 올라간 거 상승분 다 다시 반납하고 그래서 100% 이상 올라오면 일단 원금 다 끊어라 그리고 나머지 수익금만 천만원 매수했으면 자 천만원 원금 빼고 나머지 수익금만 천만원만 들고 그냥 무조건 1000%라고 내가 추천하는 종목은 최하 1000%니까 1000% 2000% 3000% 짜리니까 종목마다 3000%든 2000%든 꼭지 목표가 얘기한 것대로 그냥 홀딩하면 무조건 돈이 된다 자 이 종목도 한번 보세요 자 바닥분석가 2100원 대비 2100원 대비 얼마까지 올랐냐 48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30% 40% 정도 난거죠 자 요건 무거운 종목 치고 그래도 많이 올라간 편이에요 자 바닥분석가가 21000원 21000원 대비 지금 39000원이니까 거의 한 90% 정도 올라갔죠 이렇게 몇만원 짜리는 이렇게 쉽게 못 올라가요 자 바닥분석가 15000원 대비 33000원 33000원 그래서 거의 100% 치고 지금 주가 빠지고 있는 거 보이지 이래서 끊으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5천원 5천원 대비 여기가 11000원 그러니까 거의 110% 정도 되지 그리고서 조정받잖아 끊어라 이 종목도 2000원 2000원에 5000원까지 올랐으니까 150% 올랐고 여기가 100% 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서 오버슈팅하고 오버슈팅하고서 이제 상승분을 빼고 있는 중이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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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비 12000원 12000원에 12000원이니까 약 한 80% 15000원 15000원 13000원 15000원 13000원 20000원 15000원 200% 가까이 올라오고서 지금 상승 후에 조정 중입니다 그러니까 꼭 가다가 보면 이런 급등주가 나온다니까 이렇게 이런 급등주가 꼭 나온다 이 종목도요 바닥 분석가가 9000원입니다 9000원 대비 23000원 그리고 이제 상승분 반납하고 있는 어휴 많이 올랐네 이건 뭐 거의 뭐 거의 한 70도 경사로 올라갔는데 70도 경사로 아 하리보 너 100%씩 한번 끊어 알았지 자 요 종목은요 1700원 아닙니다 1700원이 아니라 1600원 1600원짜리가 지금 얼마까지 올랐냐면 1600원짜리가 지금 6200원까지 올랐으니까 1600원 3200원 4800원 360% 정도 오른거 같은데 뭐 거의 뭐 그냥 뭐 한 70도 경사로 올라가는데 70도 경사 이런 종목 터지면 이건 저 대박이야 이런 종목은 지금 추천 안한다 많이 오른 종목은 자 바닥에서 50% 저 뭐야 100% 정도 오르고 조정 받고 있는 종목 그래서 50% 뭐 요정도 종목들만 지금 추천하고 있는 거야 이런 종목은 지금 절대 추천 안하지 더 올라간다 라고 해도 이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사는 것보다 이런 종목을 사야 된다는 이유가 자 이 종목이 네임별로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바닥에서 분석 드린 이 분석가가 112,000원 인데요 112,000원 짜리가 지금 18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그러면 거의 한 70% 정도 친 거 아닙니까 70% 자 이런 종목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지 삼성전자에 지금 들어가 가지고 이번에 바닥 찍고 이번에 올라왔다 라고 해도 완전 바닥에 사서 최고점에 파는 사람이 지금 많이 먹어봐야 10몇 프로다 자 요정목 32,000원 32,000원 44,000원 그래서 50% 상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많이 조정받았네 요런 종목 지금부터 매수 들어가시면 돼 안정권입니다 요런 종목이 아주 좋은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아 이렇게 해서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 중에 25종목씩 제가 중간 점검을 지금 3개월 3개월 만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상당수 많이 오른 종목은 지금 현재는 뭐 450% 오른 종목이 가장 많이 올랐고 조금 전에 300 한 몇 십 프로 짜리 보셨죠 거의 뭐 70도 경사로 올라서 25개 종목 중에서 또 그런 종목이 또 터졌습니다 자 요렇게 25개 종목 일단 중간 점검 끝났구요 녹화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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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